매치 뭐야 매치 괜찮은데? 어 나쁘지 않네 뭐 알리로 게임 몇 번 아 뭐야 아이쇼핑 몇 번 하니까 계속 알람 오네 꽤 뭐 무서운 전함도 없네 저거 뉴맥인가? 저거 뉴맥인가? 탈린인가? 탈린이네 뉴맥도 있네 아이씨 사물리가 짧아 탈린이네 나는 뉴맥을 패고 싶은디 버스 아하 그럴 수 있지 아 유폭은 덜 이제 안 놔도 돼 한 번 났으면 됐지 탈린이네 아뇨 8티어부.. 8티어부.. 아 9티어부터 그 소리반이에요 저티어는 그냥 효율이 살짝 좋은 소리반 아 쉽다 아 쉽다 장전 되게 빠르네 엔진.. 아.. 엔진이랑.. 뭔가.. 어랜가 칠 젊은 엔진이 다 엔진 지금 B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냐? 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냐? 스팟만 안 꺼지면 스팟만 안 꺼지면 카게로 잘하면 잡겠는데 장전만 되면은 휴폭나진 않겠지 또 불핀데 어우 잘 들어갔다 좋은거 잡겠지 구축 하나 죽었고 나머지는 자라 자라의 유구멍 위다치 위다치 구축 진짜 탄 엄청 퍼지긴 하네 얘가 소리만 뺏고 소리만 뺏고 피해복구만 뺏고 아 아까 올해 유다치 거였나 그 피탐 싹구린거 보면은 흠 확실히 전함으로 파괴학장 얻을때는 영전이 낫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거 쏘고 이거 쏘고 다음탄에 불 나겠지 지금 델컨 돌고 있어 불 내지마 불 내지마 쓰읍 아 아 내부는 어딨냐 5.3km 불 날 수 밖에 없네 아 불 날 수 밖에 없네 아 아 불 날 수 밖에 없네 8,000 딜 잘 들어간다 4,000 어디 맞은거야 방금 한 발? 한발? 엔진 나갔지 너 전진이야 또? 일불 칼리너러에 몇 킬로예요? 8킬로 짜리야? 7불 얘 딱히 선회할거 같지는 않은데 히퍼때문에 4키로인가? 4키로? 그러면 그냥 들어갈걸 1불 1불 지금 듀크 오브 요크였으면 철갑 썼을텐데 얘는 도탄각이 뭐 없어서 확정타가 났지 내꺼 1불 3불 2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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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불 2불 전함 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? 딜 챙기려면. 너무 일찍 썼다. 청철들. 틸피 철학 너무 없는데? 꿀빨, 빨대 꽃게는. 꿀빨, 빨대 꽃게는. 넘긴다고, 이걸? 지금 B에 뭐 들어가 있는데? 아, 진짜 넘기네. 야, 러더를 박살냈어. 폭폭으로. W스톱님, 팔로우 감사합니다. 넘기나? 열에 몇 킬로야? 나한테 안 오겠지? 철갑 들고. 철학 너무 앞으로 나간 뒤. 스파터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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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향 두 контак터. shows кил 15초 아 나 수리반 하나도 안쓰네 아 나같은거 쏠걸 그냥 딜 못널줄 알았으면 클리블랜드 아 아 참 킬 적었다고 항모 따면은 크라켄인 디 아까비 아 시타들을 안털리는구나 아크로엘은 깜짝이 없나? 불편드네 5.2키로 너리 떨고라 보기마자 스캅보다 아 킬 못다겠다 그래도 연맹 땄으면 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킹조지 예 그냥 좀 무난하게 잘 된판 고폭으로 전암들 좀 불태우고 순양함한테는 철감 매겨도 되고 고폭 매겨도 되고 아 드래곤 고폭 뭐 타지 뭐 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